아무거나 줘도 돼요 안동농을 가든지 사랑 어쨌든 두고 해야 되니깐 자 박수를 많이 나오면은 제가 내가 알고 뭐고 막 해드리는데 박수 홍이 없으면은 막 사랑하네 사랑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할거야 그러니까 홍이 좋아야 되네이 자 박수 한번 잡읍시다 아사다 자 다같이 잘하는거에요 아사다폭 하루 돼 하루 돼 밥 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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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